파이썬은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컴퓨터에 이미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에서 cmd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명령 프롬프트라는 프로그램이 뜹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걸 터미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터미널에서 파이썬이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화면이 뜨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파이썬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파이썬 3를 쓸 거기 때문에 파이썬 3으로 시작하는 버전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특별히 뭔가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갈 때는 exi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파이썬이라고 했는데 안 된다면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썬 3라고도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맥을 쓰고 계신다면 스포트라이트 독보기죠 그걸 클릭해서 터미널이라고 하는 이름의 앱을 실행시키세요 그리고 이 앱에서 파이썬이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이썬이라고 했더니 버전이 2네요 우리 수업은 3이기 때문에 나가요 파이썬 3 하고 엔터를 쳤더니 3.95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뭔가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리눅스에서도 파이썬을 실행해 보고 없다면 파이썬 3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파이썬을 설치하셔야겠죠 검색 엔진에서 파이썬으로 검색해서 파이썬의 홈페이지로 옵니다 홈페이지의 메뉴 중에서 다운로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면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맞는 파이썬을 추천해 줘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macOS를 쓰고 있기 때문에 macOS에 맞는 파이썬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걸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을 껐다가 다시 켜시면 됩니다 파이썬이 잘 설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코드를 편집하는 도구를 선택을 좀 하죠 여러 도구가 있습니다 이미 쓰고 계신다면 그걸 쓰면 되는데요 우리 수업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이 도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무료 코드 편집기입니다 이 편집기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해 주세요 이 코드 편집기를 실행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터미널이라고 하는 메뉴를 찾아서 뉴 터미널을 클릭하면 이런 모습이 뜰 겁니다 저는 zsh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zshary라는 건데요 이게 저랑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cmd인 경우도 있고 bash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파이썬을 실행시켜서 이런 화면을 만드시면 우리 수업을 따라오시는데 필요한 준비는 다 마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린트 1 더하기 1 결과는 뭐겠어요? 2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 파이썬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다시 말해서 시동을 거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손에는 엄청난 도구가 들려 있는 겁니다 코딩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전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엄청난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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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